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생융공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생융공부와 연결시키는 실용주의 생융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MBTI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걸 옛날에는 관상적으로 접근했거든. 정말 비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파악하는 관상학적 방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전근대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야. 근대에서는 인간의 혈액형을 구분하면서 혈액형과 성격을 연결짓는 현상도 있었어요. 이런 것보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꼭 물어보더라고 MBTI가 뭐야? 너 MBTI 어떻게 돼?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야. MBTI를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MBTI를 가지고 시민불복종 사상가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야? 이분 여러분들이 잘못 보면 링컨이라고 생각하는데 링컨 아니에요? 쏘로입니다. 쏘로와 롤스 둘이 시민의 불복종에서 매우 대립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을 MBTI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억지스러운 측면도 좀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MBTI 검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 다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MBTI 검사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 이 사람들의 사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을 이런 측면에서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의 MBTI는 이런 정도겠다. 이런 성향이겠다.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인간에 대한 이해 방법이 상당히 변천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거였어요. 관상의 시대 이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될 사기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 어떤 사람의 얼굴의 형태 그 다음에 얼굴의 각 부위들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관상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또 인터넷에 그런 말도 떠오르고 있어요.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거 떠오르고 있잖아. 관상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헨리 데이비스로는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어. 반면에 약간 존 롤즈는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이 상당히 원칙적이고 독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강직한 측면을 갖고 얼굴이 조금 넓대대한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갔냐면 약간 상황을 중시하고 맥락을 중시하고 조금 폭넓은 성향을 갖는 게 있죠. 이런 측면으로 봐도 돼. 관상학적으로 보면 소론은 극히 극단적인 시민의 불복성을 주장한다면 존 롤즈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관상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방법의 변천사에서 혈액병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 혈액병별 궁합 남자가 A형과 여자가 A형일 때는 70% 남자가 O형이고 가장 이상적인 커플은 여자가 A형일 때 95%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남자 O형과 여자 A형 95% 그 다음에 좀 이상적인 게 남자 A, B형과 여자 A, B형인 경우 이런 게 또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은 90% 있네요. 남자 A와 여자 O형 행복한 커플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혈액형을 가지고 궁합을 맞춰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혈액형이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이 갖는 구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사실 혈액형이 A, B, O, A, B 이렇게 네 가지만 있다면 사람의 성격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변한 게 16가지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MBTI 유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MBTI 유형별 우는 방법 INFJ 영화가 슬퍼서 운다 그 다음에 ENFJ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운다 등등 MBTI로 사람의 성향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MBTI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고. 이 MBTI는 크게 총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이면 E 에너지의 방향이 내양적이면 I 그 다음에 인식 기능이 감성, 오감을 중시하면 S 그 다음에 직관을 중시하면 N 판단 기능에서 사고를 중시하면 T, thinking이죠. 그 다음에 감정을 중시하면 F, feeling 그 다음에 이행 양식에서 판단을 중시하면 J 그 다음에 인식을 중시한다 뭐가 됩니까? 인식을 중시하면 P가 됩니다. 요런 걸로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시민불복종 사상가에서 내가 보기에 소론은 INFP형의 가능성이 높고 ESTJ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들은 사상에서 명확하게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 일단 헨리 데이블 소론은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거든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불복종이다. 반면에 존 롤즈는 다수의 정의 간에 근거한 불복종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양심, 내 내면을 중심으로 가니까 뭐겠어요? 내양적인 거. 그래서 소론은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불복종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내양적인 에너지의 방향은 I형이고 반면에 존 롤즈는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다수의 합의가 아니죠.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 간에 따라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에 뭘 내려야 돼?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물론 가상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자연적 우연성, 사회적 우연성.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정의관을 중시하고 사회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아 외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헨리 데이비 소론은 실제로도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월든 호수의가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혼자서 고요히 사색하고 고요히 명상하고 이런 걸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불복종의 근거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론은 I형이고 그 다음에 존 롤즈는 E형이다. 두 번째로 인식기능인데 헨리 데이비 소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부정리하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이게 부정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직관성을 강조해요. 법의 해로움이 예상되면 불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적이고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존 롤즈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백하고 심각한 부정인만 불복종을 한다. 그래서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유하는 법률에 대해서만 불복종을 한다. 이 감각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의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처리를 중시한다. 현재적으로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 그러면 시민의 불복종을 하는 거야. 하지만 헨리 데이비 소론은 뭐라고요? 현재는 아직 부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법을 생각해보니까 미래에 심각하게 또는 미래에 어떤 부정의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럼 미래지향적으로 법의 해로움이 예상되면 불복종을 하는 거니까 이 인식의 측면에서, 정보 수십의 측면에서 소론은 뭘 중시하는 거고 직관을 중시하는 거고 롤즈는 감각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좀 한참 고민되는데 판단의 기능,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여기서 사고형은 진실과 사실에 주관심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중시하거든요. 하지만 감정형은 뭐냐면 사랑과 관계에 주관심을 가진다. 그 다음에 상황적인 정황을 참작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억지로 끼워 맞춘 측면인데 헨리 데이비 소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헨리 데이비 소로의 절친의 에머슨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 에머슨이라는 애와 함께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 울타리가 쳐진 거야. 그랬더니 헨리 데이비 소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만인의 것인데 지가 사적 소유를 하려고 울타리를 쳐? 안 되겠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막 넘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때 막 갑자기 빡이 찬 거지. 빡이 차오른 거예요. 그때 에머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적 소유제가 이상적이지 않은 건 맞지만 현실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네가 당장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변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헨리 데이비 소로는 당장 내 마음이 안 들면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자기의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사례를 봤을 때 뭐라고 볼 수 있다? 판단 능력에서 사고형보다는 어떤 측면이 강하다? 감정형의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존 놀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시민의 불복종은 민주시민의 또는 민주원법의 의도에 부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분석하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해? 시민의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회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이고 아니면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사회 속에서 일부의 부정의한 법률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기능, 이행양식과 생활양식에서 판단형은 뭐냐면요. 이 판단형은 판단형이 제2인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 다음에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한 사정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즉 사고형은 뭐냐면 항상 철저한 계획, 그 다음에 완성된 계획, 철저한 사정계획 이런 걸 중시하는데 존 놀주가 뭐라 그래? 자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할 때는 합당한 성공의 전망이 있어야 된다. 항상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렇죠.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일단 합법적 수단을 선행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시민의 불복종을 해야 된다. 합법적 수단에 뭐가 들어가요? 청원, 시위, 소송, 그 다음에 투표 이런 게 들어가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에 뭐가 들어갑니까?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에 시위와 청원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시민의 무조건 불법적이라는 것, 위법적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면 뭐가 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면 합법적 행동이 되는 거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면 위법적 행동이 되겠죠. 청원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청원하면 합법적 청원인 거고 시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청원을 하면 위법적 청원이 되겠죠. 하지만 존 놀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합법적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철저한 계획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론은 부정의한 법이 있다. 그럼 이게 성공 가능성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합법적 절차를 언제 선행하느냐, 체계적 과정을 언제 거치느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종을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 뭐라고 볼 수 있다? P, 인식형이라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헨리 데이비 소로는 INFP, 그 다음에 존 놀즈는 ESTJ라고 MBTI를 분석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 소로의 핵심적인 주장 잘 보세요.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불복종, 이건 내면적인 거고 법의 해로움이 예상돼도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미래지향적인 직관을 강조하는 거고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했던 사내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직면도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부정의한 법에 즉각적인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건 체계적인 기획,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존 놀즈는 다수의 정의 간에 근거한 불복종이니까 자신의 내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요? 다수의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만장일체 합의가 중요한 거니까 외양적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명백하고 심각한 부정의 불복종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부정임한 불복종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불복종은 민주원법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니까 체계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후의 수단을 고려한다는 건 판단형의 성향을 갖는다. 물론 이게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성격과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면서 시민불복종도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항상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아니면 순항특강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말고 우리 중에서 벌어진 다양한 현상들 우리 중에 있는 다양한 분석의 틀들을 적용해서 공부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육공부를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